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벚꽃 대통령의 정황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스님 항상 진리 진리 그러는데 진리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뭡니까 진리 참 어렵고도 쉬운 얘기 같습니다 사르트로 아시죠 장폴 사르트로 진리는 뭐라 이 절대적인 진리는 너희들에게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쉽게 붙잡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다 타인이 붙잡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붙잡는다 이 사르트로 얘기가 그럴싸하게 들리죠? 이게 잘못된 거라고는 믿습니다 왜냐 진리는 잡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진리는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요 부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 진리를 어디서 잡아요? 잡아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사르트로 말대로 진리는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을 응시하고 살아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주인공을 항상 뭔가 하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주인공을 정말 놓치지 않으려면 그것도 마음 가운데 있는 곳을 부처님을 잡으라고 할까요? 응시하라고 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부처님을 항상 놓치지 않는 작업 그게 참선이에요 참선이에요 이목고 마음 가운데 있는 부처님을 항상 놓치지 않는 마음 그게 염불입니다 내가 항상 부처님 불러무시면 부처님이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항상 약사리로 약사리로 부르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어디 도망가요? 내가 자꾸 불러지게 있는데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뭐라? 내가 진리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진리가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실천하는 가운데 부처님께서 항상 나와 더불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염불하지 않고 부처님 기도하지 않고 부처님 삽설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부처님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리를 체험하시려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을 항상 꽉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부처님의 위실력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작용하고 이 세상에 나는 부처님의 화신으로서의 삶을 잘 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누가 먼저 질문하실까?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여전히 스님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끔찍한 뉴스가 참 많습니다 네 그러세요 탈생을 저지른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갈 텐데요 네네 지옥도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생명을 죽인 자들은 어떤 지옥에 가게 되나요? 이 염초경이라는 경에 보면 지옥의 재반 양상에 대해서 줄줄이 알사탕처럼 나오는데 사실 겁나서 잘 못 잊겠어요 저도 옛날에 요즘에도 경제보다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옥의 고통이라는 건 생각해보세요 아야한 도산 우리가 천수경에 나오죠 도산지역에 하면 도산자체지라 도산은 무슨 칼산이에요 칼산 칼산 이게 칼로 칼처럼 된 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걸려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요한 건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육신이라는 건 조금만 아야야 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은 이건 죽어버리면 그만이죠 영혼의 영혼도 고통을 느낍니다 영혼도 처절히 고통을 느낍니다 그들도 마음이 있으니까요 마음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거죠 마음은 불생불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야향도산 도산자체죠 아야향화탕 화탕조각을 화탕지옥 완전히 막 그냥 불타오르는 그런 곳에 만일에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지 않는 고통 표현할 수가 없죠 불이 활활 텐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불하고는 달라요 화탕 불탕에 뭐라 화탕이란 말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불탕이라고 그럴까? 그런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는 중요한 게 뭐라? 1년, 2년, 3년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입니다 여긴 시간 1년, 2년, 3년, 100년 있어요 그럼 화탕에다가 그냥 집어쳐놓고 그가 그 죄업이 다 할 때까지 거기 있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말살되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존재들 어떻게 된다? 지옥, 악의, 축생 이런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데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러면 땅바닥에는 벌러지죠 그 벌러지도 굉장히 진화된 겁니다 지옥에서 나와서 악의가 되고 악의가 축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고통이라는 게 극고처 고통이라는 그 영혼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최애 극단 그런 극단으로 시간과 공간이 없어졌어요 고통이 끝이 없는 겁니다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게 오히려 행복인 거예요 저게 돼 있으니까 그런 고통이 끝이 없다 오늘 거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열심히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으면 영화처럼 삶이 확 달라지고 도인의 범지에 오르는 것이냐고 묻는 아이에게 어떤 답을 주면 좋을까요?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단히 좋은 질문이세요 살아생전에 열심히 공덕을 짓고 이렇게 벚꽃 대통령도 열심히 보시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게 너무 소중한 작업이라는 걸 말씀할게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절을 한 번 하면 절 한 번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인대요 연부를 한 마디 하면 한 마디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인대요 절을 한 번 하면 절 한 번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인대요 그 말씀은 뭐냐 내가 말 한 마디 생각하나 행동하나 할 때마다 거기에 뭔가 하니 부처님이 들어가 계셔야 돼요 왜냐 아주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마음을 다 쓰잖아요 마음을 다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죽을 땐요 매일매일 사실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 게 쟤는 잠만 들면 산 송장이야 이러거든요 우린 매일매일 사실은 잠에 골아 떨어지면 다 잊어버립니다 눈, 기, 콧, 몸이 막혀버리고 차원이 다른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숙면 안면 그러죠 수면 잠잘면 짤 써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영면이라고 그러거든요 죽어버리면 뭐냐 죽을 땐 뭐냐 잠자면서 죽거든요 잠자면서 죽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럼 여러분이 살아 있을 때 공덕을 짓거나 악행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그런 모든 게 마음에 다 새겨지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마음을 볼 수 없어요 잠잘 때 보면 꿈속에서 다 보이잖아요 또 다른 생명체들이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유산한 아이도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꿈 안 꿔봐요 매일같이 꿈꾸잖아요 꿈속에서 만나는 사람이 헛것이 아니에요 인연 있는 중생들의 다 왜냐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있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땐 저 세상에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혼들의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가 또 있어요 영혼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땅에 딱 올 때 거기서 저 세상에서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세상에서도 공부해서 진보될 수 있어요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기 땅에 오면 고통 속에서 고통은 뭐라? 업장 섬엘하면서 빨리 진보가 돼요 영적으로 빨리 진보가 됩니다 저 세상은 여기보다 훨씬 릴렉스하거든요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청에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업장 섬엘을 하겠다 이렇게 자청에서 오는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청에서 오는 존재들은 자청에서 오는 존재들은 거기서 환송식을 합니다 잘 갔다 와 빠이빠이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꿈속에서 그러니까 꿈속에서 만나는 분들 가운데 뭐라? 여러분 주변을 감돌아요 인연형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속에서 만난 영혼들처럼 여러분이 딸가닥 돌아가시면 다시 그 영혼들의 숲에 쏘이겠는데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정말 잘 갈고 닦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급스러운 영혼들과 네 또 다른 집단을 잃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는데 말과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부처님은 모르시겠어요? 신장님 모르겠어요? 불법사람은 모르시겠어요? 저승에는요 우리들의 죄를 다는 저울이 있어요 여기는 죄가 매끈히 나가고는 모르죠? 여기 시간과 공간의 세계니까 근수가 다 나가요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저세상은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럼 저세상에 또 계량 단위가 있어요 지옥을 그렇게 보내 지옥을 지옥을 보내려면 어떻게 돼요? 지옥을 보내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여기서 딱 돌아가시면 그대로 가면서 내가 이른바 말하면 지은 모든 게 전부가 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그대로 가요 갑자기 무슨 벙벙 날르고 물론 여기서 딸까닥 돌아가시면 다른 차원의 세상이 전되게 되니까 어리둥절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갈고 닦은 존재들은 그렇잖아요 항상 이승과 저세상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생사일이라고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지금 여기 왔구나 중요한 건 살아생전의 죽음의 충격 저세상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한 인간들은 아주 중요한 건데 죽음에 대한 죽음의 충격 임종 충격을 얼마나 잘 극복하는가 이것이 그 영혼이 얼마나 저세상으로 빨리빨리 진화돼 영적인 진화가 도모되는가 왜냐 임종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될까요 내가 죽었어 근데 죽은 건 몰라 죽은 건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죠 임종의 충격을 헤어나지 못하면 그 인간은 영적으로 진보가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영혼들은 빙글빙글 도면서 그게 유령이라고 망령이라고 부르고 우리 주변에 넘나드는 귀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세상의 가슴에도 이 세상에 미련이 많을 때 그러면 이거는 참담한 거예요 흡사제가 설명드렸죠 고차원의 존재가 저 차원을 계속 집착과 애착을 한다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고차원적인 존재로 가야 되는데 고차원적인 세계로 가야 되는데 그 세계로 공부가 깜깜해 가지고 오면 이게 승진이 안 되고 진급이 안 되면 낙제국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변에 있는데 빙글빙글 돌면서 떠나지 못하면 묘지에 있거나 유령 나오는 집이라거나 이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산자들에게 괴로움을 주거든요 영적인 진보가 안 돼요 참담해집니다 임종 충격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죽음을 어떻게 수용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면 갑자기 무슨 도인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을구 딱 가든 그대로가 가버려요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세상에 열심히 살았는가 그 다음에 염라대왕이 염라대왕한테 가는 것도요 염라대왕한테 갈 정도가 되면 그래도 괜찮은 인간들이에요 염라대왕절에 가지도 못하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이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임종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럼 백년 천년 그냥 임종의 충격을 이겨낼 때까지 놔둬버려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고통이 말도 못하죠 산자들이 계속 집적되고 그 영혼의 진보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천도제를 많이 지내는 거예요 자 오늘 거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밥 먹기 전에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경전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건 왜냐 우리가 밥을 먹는 게요 이게 밥을 먹는 게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는 게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중요한 거는 음식을 드실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정말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도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바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몸 안에는 세포들도 성스러워져요 정성스러워집니다 몸 안에는 세포뿐만 아니라 대장류이나 우리가 유익균 외국은 그러잖아요 우리 코로나 바이오스 때문에 아주 그냥 혼쭐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오관계 같은 거 우리 공양간에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오관계 다 있습니다 길지도 않아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허물을 모두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길지도 않아요 이 공양 드시기 전에 꼭 공양계를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이걸 잊지 마세요 음식을 드실 때마다 기도하고 이거 조사한 겁니다 음식을 드실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공양을 든 사람의 병의 이른바 이환율 병 발생률이 현재의 달라집니다 세포들이 우선 당장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먹으니까 밥을 먹는 것도 좀 뭐라 정성스럽겠죠 세포들의 모든 그런 그 뭔가 활동력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밥은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니라 무량한 세포군담뿐만 아니라 무량한 몸에 있는 벌러지들 옛날에 기생충 같은 거 많이 썼잖아요 유익균 외균 있잖아요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는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는 걸 논아 먹는 거예요 세포들 같은 거 다 논아 먹잖아요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해야죠 그리고 이 음식이 나에게 올 때까지 쌀 한 톤을 만들려고 하늘에 비도 내려주죠 태양도 빛을 주죠 농부들이 씨를 뿌리죠 그 다음에 피도 뽑아줘 뭐하죠 고생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공양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포들도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으로 무만의 8만 4천 중 무만의 수많은 그런 벌러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공존공생체예요 공존공생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음식을 드실 때 경건한 마음으로 드셔야지만 그렇지 않아요 쌀을 수확한다거나 콩을 수확하거나 심고 만드는 사람도 이 콩을 만들어서 뭔가 하니 많은 사람들이 좀 뭔가 그 사람들 좋은 마음으로 안 만들겠습니까 나도 먹을 때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무만의 모든 그런 생명체들이 다 같이 아울러서 잘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을 잊지 마시고 제발 이 벚꽃 대통령을 보시는 많은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 있죠 가정에서 가정에서 공양을 지켜나 언제 할 때마다 가족들 모두 기도하는 합장하고 간단하나마 이 음식이 어디서 받는 거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오원과 터물을 모두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오고한 게 나오죠 간단히 식탁 위에다 이렇게 써서 부시세요 전부 다 같이 독경을 같이 간단히 읽으세요 그러면 소화기 계통도 훨씬 좋아지시고 장기도 뭔가 내장이 중요하잖아요 장기도 활기가 높아지고 아 우리 주인이 몸 안에 있는 수많은 그런 벌러지들도 우리 주인이 참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하시는구나 그럼 당장 씹는 것도 다르고 소화 흡수신 것도 달라지죠 세포들의 활동력이 전부 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보면서 부처님법을 우리 삶의 현장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그럼 부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세요 진리는 뭔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법 따라 삶을 살아가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대서 제가 꼭 말씀을 했는데 제가 살아온 체험입니다 어려움도 많고 괴로움도 많지만 부처님은 항상 우리 하나다 우리 함께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삶이 나를 속이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업장섬이구나 아 힘들다 어렵다 이러면 중생이지만 아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뭔가 힘이 쌓이고 내가 뭔가 부처님 길을 가는 그런 그 원동력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건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고통이 나에게 덮쳐온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인 각도에 따라서 중생이냐 부처냐 보살이나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법을 놓치지 않는 그런 불자가 되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